챔서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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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Q 라인 유지력 그거 때문에 아 얘 겜져온다 이 양아치 얘네 먹는 거야? 야 모독이 막을래? 타자 저긴 경험칙 생기면서 하자 얘 어차피 노플이잖아요 아이고 바닥 좋구요 아 나 포션 왜 빨았지? 이런 우리 역퍼프 시작한거랑 비슷하잖아 나쁘지 않죠? 1랩 싸움 출연들이 너무 좋아서 더 이상의 차비는 없다 아 방조 바꿔야지 일단은 라임 빌지 말고 막타만 먹으면 어? 먼저 핸입니다 뭐야? 음? 미니언 딜이 너무 아프다 어? 이제 점화해요 형 점화 탈지니 미니언들 판다망 쩝이 박으려고 한다 판다망 실수했다 쟤 군대 같다던데 그리고? 판다망 군대인데 어떡해 몰라요? 아 근데 플랜스 처럼 짧은 다행이다 그러게요 애니언 딜이요? 은근 세어 아 처음에 웰 모셨다 갔다? 이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 배 안보여요 아 탄다 어엇 아 인간을 안치네 벨대 안치네 뭐야 아 아 판단방왕 대리 많이 하잖아 망고추 차이 없는데? 도왔어 그럼 리더 어떡하지? 형 그거 가는 게 좋을 거 같아 멜모 응 멜모에 그냥 정수를 가서 버티자고 한 방위만 안 죽으면 저희 터눔 제 뿌야 템 뭐 나왔어 신발? 쟤가 성장마방을 울리라 성장하면 결국엔 이 조합은 이길 수가 없어 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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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파! 자꾸 때려 궁맞고 죽을 것 같은데 기부궁? 저 바텀 가서 기둥 깔면 쟤 죽을 듯 갑니다 맞아줘 프리징 계속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프로젝트 잖아요 육수리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두 발 정도로 끝내줬지 두 발 정도로 끝내줬지 계속 압박을 해줍니다 트런들 안 죽어 임마 딴딴해서 저 또 성장 체력이랑 레벨 차이 무슨 현장이냐 아까 그부랑 같이 경험치 먹었지 뒤졌지 내가 프리징 계속 걸지 그 세 번 트런들이 서포트 중에 몸도 딴딴하고 딜도 센 편이죠 큐 때문에 잘 공격력 올리고 공격력을 깎는 게 되게 커서 트런들 오늘 트런들 서포트 잘한 거 같아 야 니가 뛰어끼다 보니까 내가 힘을 못 써 트런들이 다 맞아주고 하니까 아깝다 라인 밀리네 한 번 싸워가지고 일부가 왔네 절대 못 걸어 이러면 절대 못 걸어 이러면 너무 못 걸어서 멜무셔서 안 가도 될 거 같지 않냐 이거 아리 내려와 아리 아리랑 그저 형 이거 아리랑 다 커가지고 형 멜모 가도 될 거 같아 형 아 그래? 얘네 4AP에요 아리까지 그거빼고 아 호흡 아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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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멜모가 까해 으응 그는 중상 가면 너무 블록끼냐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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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w 버블 깐다 오? 야 뭐 일 년 노플 노탭 곰탱이 보소 사이드 오? 아 시발 저 개새끼 조개는거 보소 알리가 날 살인했다 너무나 무섭다 엔니야 엔니야 이제 미안한데 너한테 뒤질 일은 없다 형 멜모셔스 떴다 니 궁 일단 기본으로 씹고 간다 미안한데 형 멜모셔스 갔다 아 좋았어 라인 우리 쪽이구요 여러분들 엔니씨에스 저랑 두 배 차이 너무나 무섭다 너무나 무섭다 어 안 죽어 엔니야 다운다 4행갱은 아니잖아. 우리 4행갱이야. 아니 우리는 왜 맨날 없어 뭐가. 왜 4행갱인데. 아니. 아. 그런건 맨날 다적이야. 오질하나 우리 팀은. 저희들 너무하신거 아닙니까? 팝미드요? 몰라요. 놀고있어요. 지저끼리 파밍합니다. 아 못잡았어. 그라 방생했어. 아 얘 너무 센데? 웅딜이야 이게. 심각한척하지마라. 아 애니 안좋은거다. 야 R2 궁 썼냐? R2 궁옥도 모르겠어요. 형 하나 확실한거는 R이 되게 미쳤어요. 형 멜모 뚫릴거같아. 괜찮아. 형에게는 성장 마방이 있다. 괜찮아. 형에게는 성장 마방이 있다. 괜찮아. 형에게는 성장 마방이 있다. 이곳으로 넘겼면? 마이너가 이제 코로나가 있는 법을 사면은. 그 컸디션을 제2래요. 효자에게는 성장 마방이 있었네. 랄라이. 예전에 이쪽으로 안내렸지? R2 개피 개피. 킬이 너무 센데? 형은 레드가 먹고 싶었다? 내가 미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 아니 무슨 레드한테 라인전을 줘요 레드님 CS 안보여요? 아니 이제 어처구니없는 형님들을 보셨나 레드님이랑 CS가 50마리 차인데 아 이거 뭔데 그이 또 돌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다이다이다 2 공백에서 이득이였구나 4명 죽었네 나 너는 못 쳐야되는데 그가 저 사람 정도는 무너뜨리고 그래야지 궁 뺀 보람이 있구만 야 걸렸어 이거 우리 가면 안 돼 괜찮아요? 한 밀라고 냅돼? 형 형 안 간다 팩팩팩 그냥 깨냈잖아 그거는 빼야 해 아아 아아 숱돋아 흐흐 막아주다가 못 뺐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팀에 누가 있다고 갱제가 있어요 슈퍼파워 경계가 있습니다 아 그냥 버려야겠다 이게 아 나만 살아야지 아 안되겠다 아유 공원 아 수은도 가야되고 그래야되는데 아 템 갈게 너무 많아 공속템도 가야되고 정수도 떠야되고 에이 넙스 템 뜰게 너무 많습니다 형님들 아 아 아 정수 떴고 메모 떴고 여기서 수분을 먼저 가고 공속템도 갈게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공속템도 갔다가는 저 새끼들한테 딜도 못하고 뒤집니다 이거는 확실해 근데 내가 롤 많이 해본 결과 괜히 딜 올리려 딜 올리려 딜 올리려 딜 올리려다가 그중에 처만 딱 뒤졌거든요 아 지날지 몰라요 그냥 그저 집사 두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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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용 잘하는데?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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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장하셨어 어차피 안 말을 아 왜 자꾸 근데 궁은 나한테는 그냥 좋은 거야 어차피 노트만 나쁘지 않으면 내 기분이 나쁘다 아 아무아보도 죽이죠 여러분들 20분에 마방이 98이면 제가 성장 체력에 성장 마방을 들었거든요? 그래가지고 안 죽으면 뭐야 또 세라까지 아 제발요 한번만 일어나 여기가 온다 알아찾고 아씨 나 못 잡아? 빨공 지렸구려니? 오시안! 오시안! 뭐야 저걸 왜 이렇게 오래 살아가 오씨 어디갔어 딴 딴 데스 요 아 나 이제 아픈데 이거 아 나 이제 아픈데 이거 돼요? 야 이 개나리 새끼들아 오바 오바 노노 해서 오바하시네 그럴 수 있지 아 시바 이게 죽어? 이게 맞아? 오 오 Host 오 어 와 어 크레인 모드 크레인 모드 저거 못 먹어 신발과 헤르메스 가야지 와 핑허랑 다 갚혔는데 잘 나가 먹자 아 무섭다 이번 판 유령물 가면 괜찮겠다 닛 때려보도 참 많아서 그치? 그래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거 뒤에 뒤에 나냐? 아니지? 살짝 빼자 아직 못 맞았는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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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둥 한 번만요 아 너무 아까운데? 됐다 살았다 헤헤 텔 뺐다 텔 뺐다 아 근데 좀 아깝다 다 개피였는데 아리도 못 잘랐네 키아스님 별칸 상계라 펭글럭 가야 고맙습니다 아 아 이거 나 그것도 가야겠다 미칼도 가야겠다 이거 미칼 가지 말고 마방 갈까 그냥 미칼 가지 미칼 가지 저기 나 살려와 어차피 빼.. 빼.. 그거 빼수면 되거든요 경제형님 안녕하세요 이 새끼 왜 혼자서 나대고 있지? 누구 있나? 뒤에 뭐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궁이 있을걸요? 아 키아스님 별풍선 3당의 3은 무혐이 감사합니다 아 또 아 뭐야 조심 아니 궁만 빼고 시작하면 괜찮을 것 같아 제가 재밌되지 어 궁 뺐.. 궁 뺐다 빨리 노궁 이거 안 때려져? 갑자기 삼은 로여민에게 감사합니다 흠 99개 감사합니다 하 하 하 아 뭐 아 좋다라구 이거 알리일단 노플입니다 아이 노궁 노궁 루요미여 루요미 혀가 짧아서 여기다 벽 이 벽에다 꽂아도 벽긴 될텐데 너무 아픕니다 집 갔다 와야겠어 방송중에 패드립을 하겠습니까 신발도 헤드립에서 갑니다 와 우리팀 마방봐 마방 덕후가 되면 안죽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템을 피바라기를 가면 여러분들 자 이제 좀비 좀비새끼입니다 좀비새끼 피바라기 가야될거같애 아무리 봐도 체내 지속질 너무 좋았어요 일로 잡을게 아니라 얘는 어차피 우리팀 딜 코르크 있으니까 알리두궁 왜그래 왜그래 잘하다가 왜그래 너무 쎄다 이 마방 가지고 구속한가 알리노플 쿨 아 나 왜 이렇게 꼬느냐 쿨감으로 돌려야겠다 나는 쿨감으로 돌려야겠다 와 나 안꼬였다 아 스킬 너무 잘 썼어 뭐지, 뭐지, 뭐지 소리 하자 인정, 도시안 인정 아 내가 연사품만 쓰다보니까 사거리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10미터부터 가자, 키워부터 하자 와 너 하러 가기가 무섭다 R에 궁 빠졌을 때 뭔가 해야 되는데 한 25초 남았겠다 여기 넘어서 너는 그냥 어그로 끌어 리드에서 이쪽으로 간다 레벨링도 하고 있어 역시 벽 넘어서 바로 먹는게 꿀맛 아닙니까? 아 죽여 여기 시야는 여기만 보여가지고 바로 나는 안 보이거든 오더 지렸죠? 그.. 갱제... 갱 더 강 더 갱 더 지리구 연 띵 흠흠 Frog 애들 보이드 2명이다 형 망 174야 군비 갔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지 말입니다 손 손 손 아 이거 하나도 아프지 상황이 뭐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 죽을 가게 안 나와가지고 안 쓴건데 할 만한 애들이 없다 마방을 아 근데 왜 이렇게 아프지? 애들 다 보이드 예아형 아니 휴식이 많아가지고 차분하게 써야 돼 진짜 첫 시작에 걸린 거를 수원 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나 안 잘릴까 알았어 일도 있어가지고 이거 궁쿨이 너무 빨라도 무섭다 아 아 아 아 야 이거 너무 아픈데? 글쎄요 형 아 보이드 보이드 아 어떡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단다 아까 플래시를 썼으면 벌 받아야지 뭐지? 너도 벌 받아라 역시 올해의 비는 답이 안 나오지 그냥 아 아 다행이다 아 아 다행이다 맨날 궁극 보기만 하다가 드디어 한 대 이견네 아 나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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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러분 솔직히 캐리 오지지 않습니까? 시청자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캐리 걔 오지지 않나? 와 358점 보셨어 걔 오졌쥬? 형님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